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사실은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인근의 집가 땅값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거기에 따라 공시가가 많이 올라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접근하실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신도시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전철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족시설도 47% 이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주건접 효과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자산재택을 위해서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 포인트는 아무래도 청약을 들어가서 아파트 청약을 들어가는 방법, 가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 우선제를 받는 방법이 크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택지가 만들어지면 정의된 택지에 필지들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필지를 또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바깥에 어떤 토지를 사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역 바깥에 토지를 사실 때는 항상 그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린벨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 사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요. 서울에서도 정말 남다른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뉴타운 장이 뉴타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인데요. 그럼 먼저 개요 정보부터 챙겨주시죠.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북선 창문여구역인데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261제곱미터로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층수는 5층이 되겠고요. 세대 수는 약 13대 정도 되겠습니다. 중공은 2018년 10월에 중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19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건물 특징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지 면적은 261제곱미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는 총 10세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체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중공은 2018년 10월 중공이 완료된 건물인데요. 전면, 후면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건물은 알차고 구성을 잘 가꿔진 건물이 되겠고요. 바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산책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이나 주거 환경을 누리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자체도 잘 만들어진 그런 2세대로 구성된 10세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중공 완료가 됐으니까요. 아직까지 깔끔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공에서 얼마 되지 않은 통건물 만나보고 계신데요. 13대가 들어가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넉넉한 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러면 이 통건물, 성북구 장위동 쪽 여기 입지 여건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자세히 좀 봐주시죠. 입지 여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입지 여건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세권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동북선입니다.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여고역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약도보로 7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향후에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 노선을 따라가면 4호선과 연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서울시의 복합 더블역세권 지역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거나 생활하시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인근 지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통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의 인근을 보시게 되면 학교들도 지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 같으면 광운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독여자대학교도 인근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창문여고라든가 장의중, 장의초, 그다음에 오원초등학교라든가 학교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근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의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의 물건지 도로 하나를 건너게 되면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여가생활을 즐기시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기에도 운동을 하시기에도 좋은 자리에 큰 대규모 공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신시가지구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공원들에 대한 나중에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인근에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 자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장인유타운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유타운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는 가장 큰 유타운 중에 하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각 부역별로 지금 개발 속도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신시가지 또 신도시화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 물론 아시는 것처럼 장인유타운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6호선이 둘러싸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동북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한 큰 대규모 호재가 내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큰 규모가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이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구역이 어쨌든 개발이 되고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 전체적인 호재도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는 동북선 전철이 2019년에 착공을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왕심리에서 출발해서 3개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호선 또 재기동도 거치게 되고요. 4호선, 경원선, 4개를 거쳐서 은행사거리 3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들을 같이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착공에 들어간 여기 들어가는 자리, 역세권 자리마다 사실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창문여우 같은 경우도 개동완에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서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거기에 따라 장인유타운이 있어서 신시과제로 바뀌어지면서 그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북선은 어쨌든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단계가 아닙니다. 착공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그 점을 명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인근을 살펴보시게 되면 동부관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재정적인 터널이나 민자 터널에서 형성이 되게 되면 동북선이 동부관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그 상부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가 생활이나 전체적인 환경이 상당히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지하가 되면서 교통도 더 빠른 상태로 진행을 하고 또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이 우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호재라고 부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자체가 6호선 돌고시역을 둘러싸고 있죠. 남부에 들어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광원대 역세권 개발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지택 신호선이 지나가면서 광원대 역세권이 또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인근의 대규모 상업지구나 업무지구도 같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가치의 상승이 가장 기본적인 신시화지가 되면서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업무지구도 인근에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호재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북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꿈만 꾸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통금불 근처에 지금 당장은 역세권은 아닌데요. 이 동북선이 뚫리면서 새롭게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라는 점 앞으로 가치 상승 바로 예상이 되는 곳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주변에 학군도 좋습니다. 학군이 부동산의 가치를 밀어주고 있는 거고요. 북설 꿈의 숲 이렇게 공원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하실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죠. 입지 여건에다가 호재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장희동의 이통건물 가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에 대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래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예상 외매가는 19억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1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예상 임대가 1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